공병호TV의 공병호 북한 핵개발 한국기업들의 기여분입니다. 기업들이 선한 의지로 한 일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와 민족 전체의 불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 출범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단지 내에서 박왕자씨가 피살되는 사건까지 1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대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관련 50년 독점 사업권으로 현대아산이 북한 단국에 지불한 사업권 대가는 5,597억 원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밖의 시설 투자에 2,26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대아산은 총 7,800억 원의 돈이 투입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현금으로 바로 지불한 것은 사업권의 대가인 5,597억 원입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북한 정권의 유지와 핵개발 비용으로 전용되었은 것은 너무나 맹백한 사실입니다. 그 밖의 에머선 퍼시픽 그룹은 2008년 5월 금강산 고승봉 1대 51만평을 현대아산으로부터 임대해서 총 913억 원을 투입해서 금강산 아나틴 골프 온천 리조트를 완공했습니다. 에머선 퍼시픽 그룹 측은 순수 개발비로만 500억에서 1,00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하자마자 터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을 인해서 한 번도 운영을 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손해를 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손해를 본 경우는 금강산 관광 다진뿐만 아니고 개성공단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업이 입은 피해는 피해지만 기업이 제공한 그런 돈들이 고스란히 핵개발에 흘러들어간 것은 너무나 맹백한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북한 핵개발의 역대 정부의 기업은입니다. 역대 정부별 대북 송금 액수는 2017년 또 2월 달에 통일부가 제공한 자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등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22억 달러입니다. 2등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17억 달러입니다. 3등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16억 7천억 달러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0.93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0.16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현금 지급입니다. 현물 지원은 뺐습니다. 대북 송금 액수가 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7억 달러를 현금으로 북한에 줬습니다. 17억 달러는 2조 400억 원 정도입니다. 그 내역은 관광용으로 4억 2천만 달러, 교역위탁 가공으로 8억 3천만 달러, 기타 사업권과 이용료 등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기간 동안 제공했던 17억 달러, 2조 400억 원은 거의 대부분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되어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공한 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동안에 현금 송금과 현물 지원을 총 합치게 되면 68억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총 68억 달러. 이 수치에는 엄성적으로 지원된 돈은 모두 다 빠졌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선이건 악이건 간에 한국의 주요 민간기업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돈줄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정책은 항상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로부터 많은 교훈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